악곰이 스티커를 붙이며 놀아요 악곰, 붕붕카가 경주를 한대 나랑 같이 가서 응원할래? 응, 같이 갈래 꼬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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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, 같이 경주 구경하러 가자 우리도 가는 중이었어 같이 가자 큰 돌들이 많아서 악곰과 친구들이 힘들어 보여요 아이고, 바퀴야 바퀴에 구멍이 나겠어 유모차야,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스티커 팡팡 유모차가 힘이 나려면 불끈불끈 스티커가 필요해요 같은 모양을 찾아서 붙여봐 스티커를 해봐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탕탕 모양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친구들도 함께해요 스티커를 대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아, 꼼! 잘했어! 친구들도 정말 잘했어요 우와!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악궁, 여기 타 내가 태워줄게 어때, 악궁? 편하지? 그래도 나를 타는 게 더 재미있을 걸 다 좋아 붕붕카, 잘해 1등은 붕붕카, 붕붕카 최고! 붕붕카에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아직 다람쥐가 안 왔어 어떡하지 그럼 내가 타도 돼 그래, 그럼 되겠다 어, 여기가 아니네 괜찮아 다른 길로 가보자 어, 웅덩이잖아 자, 힘내 뛰어넘어서 가자 못 뛰어넘으면 어떡해 웅덩이에 빠지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스티커 팡팡 붕붕카가 웅덩이를 뛰어넘으려면 껑충 스티커가 필요해요 같은 모양을 찾아서 붙여봐 스티커를 했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스티커를 따 난 어린아이들이 타기 딱 좋은 스티 Agricla 난 어린아이들이 타기 딱 좋은 네 발 자전 거야 그리고 이번엔 잘 할 수 있을 거야 다 스티커를 내다 스티커를 붙여다 스티커 팡팡 내가 바로 붕붕카야. 발을 구르면 요리조리 움직인단다. 야호! 내가 해냈어. 우와! 정말 잘했어! 아꿈! 이겨라! 붕붕카 이겨라! 붕붕카 힘내! 이제 다 왔어! 야호! 아꿈! 붕붕카 정말 잘했어! 붕붕카는 1등이 되었지요. 붕붕카는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답니다. 아꿈!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. 아꿈! 최고! 聽jos Tajikang 친구들도 최고! 꼬미꼽! 꼬미꼽! 꼬미꼽 그럼 이꼽꼬미꼬미꼽 衍衍衆 衍衍衍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